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일행이 곧 온다며 자리만 차지하다가 결국은 주문하지 않고 식당을 나갔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업주 A씨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에 따르면 당일 저녁 손님 3분이 방문해 4명 자리가 있냐고 물었지만 4인석이 1만석이라 하나 남은 6인석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조금 뒤 주문을 받으러 가니 손님들은 일행이 오고 있다며 나중에 주문한다고 말했다는데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손님들은 아직 일행이 오지 않았다며 주문을 하지 않았고 그 사이 5명의 단체 손님이 오셨지만 자리가 없어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손님들이 온 지 어은 40분이 지나가고 결국 A씨가 해당 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손님들은 계속 이해 좀 해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 그러고는 저도 장사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손님들은 그 정도도 못 기다려주냐며 손님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신경질적으로 식당을 나갔다고 합니다. 40분 동안 자리만 차지하던 손님들이 주문도 하지 않고 가버린 건데요. A씨는 자영업자는 항상 손님 입장만 이해해드려야 하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렇게 할 거면 자리를 비켜주는 게 맞다. 40분이면 한 팀 회전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고기 냄새 맡으면서 배도 안 고픈가? 3인분 먼저 시켜서 먹고 있든가 개념이 없다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고기 냄새 맡기고 있습니다. 고기 냄새 맡기고 있습니다.